정월 대고름 풍기에서 길하리 2016년 경신년 단기 4349년 정월 대고름 풍기 남은천에서 풍기 흥민들이 하늘을 우러러 시방 3세 일체 성령과 삼천 초복 안위 재신과 달리게 고하옵나이다 하늘엔 희엄청 달림 땅에는 두부런 달지 환하게 불밝히고 이 밝은 슬을 올리는데 서백산의 맑은 기운 이 땅에 넘쳐나사 2016년 경신년에는 비, 바람 순조롭게 하사 인상 풍년! 사과 풍년! 인경 풍년! 간절히, 간절히 영원하나이다 질병과 재난도 막아주사 풍기 흥민들의 건강과 풍기의 깊은 역사와 문화로 하여금 자손대에 대해 풍년의 땅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발전 이루기를 영원하나이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서백산 아래 풍기 나무처레 강강수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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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두 손잡고 춤추자 기원의 불꽃 투둑 투둑 별, 별로 터진다 달리도 이 땅에 내려와 강강수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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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월 대고름 풍기 남원천에서 풍기 흥민들이 함을 우러러 시방 3세 일체성평가 산천 저목 아니 재신가 성스러운 갈림께 달치펴 올리나니 부디 풍기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강강수월레 여러 호흡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강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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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지휘사관 어떤 직업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시, 지휘사관 교제를 출간하였고요. 그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